일본의 대표적인 자기개발 저자이자 강연가로 유명한 혼다켄. 그는 돈과 풍요로움에 대한 철학과 자기개발에 대한 깊은 영감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인물입니다. 그가 20살이던 해 미국에서 만난 한 유대인 대부호는 그에게 한 달간 부자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만남을 통해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게 된 혼다켄은 일본 최고의 돈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돈의 법칙을 아는 것이죠. 유대인 대부호는 돈의 법칙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20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 속 돈의 법칙 만나보겠습니다. 돈의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라. 쇼핑하러 갔을 때 게라씨의 지갑을 엿볼 기회가 있었다. 빳빳한 100달러짜리 새 돈이 가득 들어있었다. 미국은 신용카드 사회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정도뿐이라고 들었다. 게라씨에게 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지 물었더니 그것이 돈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돈을 쓰고 있다는 실감이 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왜 새 돈만 갖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돼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것 말이네. 내가 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네. 내 지갑에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새 지폐야. 이 시점에서는 단순한 종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것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에 여러 의미를 갖게 되지. 대부분은 욕심, 결핍, 전쟁 같은 부정적인 요소뿐이라네. 나는 나한테서 나가는 돈이 사랑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고 싶네. 나는 돈을 감사와 애정의 표현으로 사용하려 하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지. 어떤 기분으로 돈을 쓰든 결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네. 그러나 나는 시험해 본 적이 있다네. 실제로 어떤 달에는 돈을 쓸 때마다 제기랄이라거나 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써보았지. 다른 달에는 감사와 사랑을 담아 돈을 써보았네. 어땠을 것 같은가?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 수입에서도 감사와 사랑으로 돈을 썼을 때가 훨씬 많았다네. 물론 나 자신도 그 한 달 동안 기분이 좋았지. 그 이후 될 수 있으면 기분 좋게 돈을 쓰려고 하네. 내가 쓰는 돈이 사랑과 기쁨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 돌아오도록 하는 거지. 어떤가? 상상만으로도 즐거울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나. 중요한 것은 돈을 즐겁게 쓰라는 말이네. 돈에 대한 IQ를 높여라. 아무리 비즈니스로 성공해도 돈에 대한 IQ를 높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네. 돈벌이에 능숙해도 돈에 관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사업에서 계속 성공할수록 리스크도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네. 섣불리 했다가는 단 한 번의 실패로 수년간 번 돈을 잃을 수 있다네. 때에 따라서는 파산하기도 하지. 또한 돈의 법칙을 배우면 사업가로서도 유능해질 것이네. 돈에는 원칙이 있네. 이 큰 원칙 없이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네. 돈의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네. 게라씨는 이렇게 말하며 종이 넵킨에 다섯 가지 원칙을 쓰기 시작했다. 부자가 되려면 처음엔 벌어야만 하네. 이 돈 버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네 가지 지식이 아무리 늘어나도 의미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도 돈 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네. 돈을 벌 수 없다면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거액의 돈을 버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네. 두 번째 원칙인 현명하게 쓰기를 터득하면 돈 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네. 2. 현명하게 쓰기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커다란 오해가 있네.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지.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1년에 수백만 달러나 버는 스타가 파산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네. 그렇네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벌면서 파산한다면 얼마나 벌어야 충분할까요? 버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 왜냐하면 많이 벌면 대범해져서 그 수입에 맞게 써버리기 때문이네. 그런 사람은 금전 운에도 조수간만처럼 상승과 하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번 돈을 다 써버리고 만다네. 돈에 대해 감각이 없는 사람은 빌려서까지 쓰기도 하지. 노력해서 1년에 몇만 달러를 벌어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난뱅이로 되돌아가네. 아니 돈 쓰는 버릇만 들어있어서 때때로 빚을 지게 되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때까지 지출은 수입의 3분의 1로 줄여야 하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네. 내가 일본에서 한 달 임대료가 1만 5천엔인 아파트에 살았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아주 훌륭하네라고 칭찬해 주었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칙은 보람있게 돈을 쓰는 것도 의미하네. 부자는 돈과 무엇인가를 교환할 때 반드시 그 가치 이상의 것이 뭔가를 따져보지. 예를 들어 부자는 어떤 그림이 아무리 비싸도 평가액보다 싸면 그것을 사네. 반대로 5달러라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을 위해 5달러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 매일 일같은 작은 차이가 몇 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네. 평생 들어오는 수입을 현재 가격보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놓으면 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은 막대한 금액이 된다네. 한편 돈을 쓰레기와 계속 교환하면 인생이 끝날 즈음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동차를 살 때도 새것을 사지 않는다네. 돈에 대한 IQ가 낮아 낭비하는 사람이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신차를 구매하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3년 정도 된 중고차를 산다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서로 같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지. 필요한 것이란 생활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이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지. 대부분 사람은 원하는 것이 곧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네.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자신과 가족을 설득해 꼭 손에 넣으려 하지. 이 세상에는 물건을 사라는 유혹이 태산처럼 많다네. 자네가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아주 작은 차이라네. 가난한 사람은 입버릇처럼 평소에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사버리자라고 말하네. 반면 부자는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어 다음 기회에 사자라고 말한다네. 그거 재미있네요. 저희 아버지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거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군. 쇼핑에 대한 사소한 태도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지. 내가 하는 말을 전부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게. 원하는 것이 생기면 일주일을 기다리게. 그때도 간절히 갖고 싶다면 또 일주일을 기다리게. 그래도 갖고 싶다면 그때 사게. 이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습관이 들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살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흐르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대다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충동구매를 하지. 부자가 될 사람은 지금 차를 사면 평생 일해야 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아네. 그래서 차를 사지 않고 투자해서 빨리 수익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쓴다네. 시작할 때의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10년, 20년이라는 기간에 커다란 간극을 만든다네. 부자가 될 사람은 안전하게 달리는 차를 사지. 가난해지는 사람은 멋있는 차를 사. 그러므로 부자는 중고차로 만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신차에 집착하는 거라네. 근검 절약을 즐기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로 기쁘게 걸어가기를 바라네. 저는 부자가 될 때까지 차를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돈으로 저에 대한 투자나 견문을 넓히는 여행에 쓰려고 합니다. 그거 훌륭하군. 돈을 쓸 때는 그 돈으로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네. 그 돈을 버는 데에 들인 노력에 부합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차분히 생각하게.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기분을 바꿀 방법을 찾아보게.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해서 기분이 바뀌면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나. 3. 빈틈없이 지키기 많이 벌어서 현명하게 쓰고 싶다면 일정 날짜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적금을 가입하는 게 좋다네.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인 지킨다로 넘어갈 수 있네. 여기까지 온 사람은 많지 않아. 대부분 사람이 감정적으로 번 돈을 거의 써버리고 말지. 이 빈틈없이 지키기라는 원칙은 돈을 벌어서 현명하게 쓴 뒤 남은 돈을 어떻게 지키는가와 관련이 있네. 모처럼 수중에 남은 돈이 생기면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네. 4. 투자하기 투자가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네. 또 투자가로서 지식 없이 돈을 유지하기도 어렵지. 야구선수, 예능인이 큰 빚을 지고 마는 것도 실은 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세.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파산신청을 하는지 의아해하지.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네. 수입이 늘어나면 은행은 그에 걸맞게 돈을 빌려준다네. 그만큼 리스크가 늘어난다는 뜻이지. 의사나 변호사가 투자로 실패하는 일이 많은 이유네.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은 그들이 가진 지식과 다르네. 투자가로서 성공하는 것은 부자되기 게임의 마지막 단계이네. 부자가 되기 위한 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부자가 되려면 사업체를 가지고 현금과 신용을 만들어야 하네. 그리고 그것을 잘 운용해야 한다네. 이것을 모두 익히면 자네는 5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네. 5. 함께 나누기 이 같은 경지에 이르는데 나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부자가 되는 사람은 벌기는 잘 벌어도 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네. 하물며 서로 나누는 일은 좀처럼 하지 못하지. 대부분 인생을 버는 데 바쳤기 때문이네. 여간에서는 돈 버는 것 외에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하지만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네. 옛날부터 미국의 부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네. 록펠러 카네기 포드 등은 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 나는 부자가 되는 궁극적 목적은 서로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하네. 사회를 위해 재능을 쓰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사회에 되돌려 줌으로써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네. 저도 앞으로 부자가 되면 기부하고 싶습니다. 내 말에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이 없었을 때부터 수입의 10%를 기부했다네. 부자가 되고 나서 기부하자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그 같은 여유가 없다는 메시지가 숨어있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를 만들어낼 힘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만약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나는 점점 풍족해진다. 내게는 무한한 부우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게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렬한 힘이 있어서 나의 내면의 힘도 일깨워 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가 일으키는 힘의 진동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을 듣고 나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유대인 대부호 게라씨는 돈의 지성적인 측면과 돈의 감성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균형있게 높여야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법칙을 이해하고 돈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를 통해서 순환하는 돈의 흐름을 건강하게 만드는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